안녕하세요. 송북동영, 쌤에스케이 쌤입니다. 오늘은 스톡라이트 2019년 교재 14장의 문단 내 글의 순서 파악의 게이트웨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4장 문제의 문단 내 글의 순서 파악 패턴은 문장을 보기를 주고 밑에 다른 문장들을 단락별로 이렇게 놔서 그걸 무작위로 섞어놓은 패턴이죠. 그래서 그것의 순서를 맞추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하고 문법을 분석을 한다든가 등등의 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순서를 맞춰놓고 보는 것이 맞죠.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순서는 일단 맞춰놓고 고운 문장에서 다른 시험 문제를 내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푼 것으로 가정을 하여 전체의 순서를 맞춰놓고 문맥을 분석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유념하셔서 그 부분을 양해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게이트웨이의 1번 문제입니다. 1번 Study show that no one is born to be an entrepreneur and that everyone has the potential to become one. 나옵니다. 해석 먼저 해볼까요? 연구는 보여줍니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도 기업가가 되기 위하여 태어나지는 않았으며 모든 사람이 to become one, 여기서의 one은 entrepreneur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that이 나와서 목적어제를 받는 접속사라서 show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제를 받은 거고요. 여기에 end 다음에도 목적어제를 받는 접속사가 다시 나와서 여기서 목적어 2번이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end를 기준으로 목적어를 받는 접속사를 병렬구조로 놓은 것을 잘 봐주시면 괜찮습니다. 다음에 이쪽에 born to be 나오는 거 잘 봐주시고요. 이 born to be는 born to be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born to be 명사가 있으면 누구누구가 되기 위해 태어나다 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정말 타고난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으면 born to be a guitarist, 기타리스트가 되기 위해 태어나다. born to be a baseball player,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태어나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하는데 정말 타고난 재능을 보이는 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born to be 형용사인데 이거는 날때부터 뭐뭐하다, 원래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born to be wild, born to be wild라는 되게 유명한 팝송도 있어요. born to be wild는 날때부터 거칠었다 이런 정도의 뜻인 거죠. born to be soft,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은 소프트한 사람이다. 뭐 있을까요? born to be intelligent, 그 사람은 날때부터 똑똑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 born to be는 뒤에 이제 명사를 취할 수도 있고 형용사를 취할 수도 있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생각해서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를 따로 띄워서 좀 보면 기업가가 되기 위하여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부정사는 부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목적의 용법이고 몸왕이 위하여를 해석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죠. 이 born to be 표현을 한 방에 다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 to be 자체가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여서 몸왕이 위하여로 쓰이는 것도 좀 잘 봐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entrepreneur라서 기업가인데 발음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potential. 그래서 potential은 같은 형태에서 명사와 형용사가 다 되죠. 그래서 잠재력 이런 뜻의 명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잠재력이 있는 이런 뜻의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여기서는 관사 더 다음에 나온 거라 당연히 명사고요. 여기서 to become이 나와서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업가가 되는 잠재력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여서 그래서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부사적인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인 용법이 있으니까 용법을 구분하시면서 보시는 것은 또 중요한 얘기가 있겠죠.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2번 문장입니다. Whether someone does or doesn't is a function of environment, life experiences and personal choices. 이렇게 나옵니다. Someone, 어떤 사람이 does or doesn't, 기업가가 되느냐 혹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는 Environment, 환경이나, life experiences, 인생의 경험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선택이 적용을 하게 된다, 작용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Whether가 나와가지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서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의 여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여기서는 does or doesn't가 나와서 A or B가 나와서 A이거나 B이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는 그런 정도도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되거나 되지 않거나 하는 것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무난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does하고 doesn't는 이 앞쪽에 become 동사를 받는 대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써놨는데요. Whether someone becomes or doesn't become an entrepreneur 이런 식으로 쓰면 원래 문장입니다. 그런데 앞쪽 문장에 become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어때요? 여기서 becomes를 앞에는 써주고 뒤에는 doesn't become을 쓰는 건데 이거를 does하고 doesn't true로 바꿔가지고 대동사를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았고 function이 작용, 역할, 기능 이런 뜻인 건 아실 테고요. environment 단어는 다 아실 테니까 잘 연결해서 봐주시고 해석에 주의해 주시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문장 가시겠습니다. However, there are personality traits and characteristics commonly associated with entrepreneurs 쓰기를 합니다. 그러나 entrepreneur, 기업가와 commonly associated with 일반적으로 연결이 되어진 personality traits 성격의 어떤 특성과 characteristics, 특징들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어요. 일단 연결사 주의해 주시는 건 기본적인 얘기죠. 빡붓 들어놓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personality traits이란 말이 있는데 personality가 성격이고요. traits이 있어요. traits이 성질, 특성, 특질 이런 뜻인데 quality이라든가 property, character, attribute 이런 단어랑 동의어라서 성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characteristic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징이란 뜻이라서 feature, peculiarity, characteristic 여기 같아가지고 특성, 특징, 특질인데 사실은 이 두 단어가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논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어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 trace인데 여기 이 박스 내에 있는 모든 동의어가 다 해당됩니다. 이 단어들은 특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의 traits이 뭐냐? 사람의 quality가 뭐냐? 사람의 character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고 머리가 크며 언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feature나 peculiarity나 characteristic의 이 단어들은 여기 보시면 다른 대상들과 구별이 되는 그러니까 디스틱트하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한 캐릭터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일반적인 성질을 받는 거고 그 사람의 feature나 그 사람의 characteristic이 어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성질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특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과 다른 대상들과 구별되는 성질 즉 일반적인 성질과 구별되는 성질 이거를 좀 조심을 하셔가지고 두 단어의 분류를 조금 나눠보시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trait하고 characteristic을 쓰는 거는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중복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써서 이거는 분명히 A&B로 쓴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서 잘 봐주시고 의외로 단어의 어떤 배치가 꽤 어려웠고 두 단어의 구분 자체가 조금 논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서 봐주시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됐고 이쪽에 associated with 나오는데요. 이 commonly를 포함해서 commonly부터 전체 뒷부분이 분사 구문입니다. which are commonly associated with entrepreneurs 가 나오는 이런 구조인데 이제 휘치아를 빼고 여기서 commonly associated with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얘기고 원래 be associated with 가 뭐뭐와 연관된 이런 뜻에 수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면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다음 거로 가시죠. 4번 문제입니다. These traits are developed over time and evolved from an individual social context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traits, 특성들은 developed over time 시간이 경과하면서 developed, 점점 더 드러나게 되고 and evolve, 발달을 하게 됩니다. from an individual social context 개인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어떤 사회적인 맥락으로부터 서서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인 맥락 이런 뜻으로 컨텍스트가 있었죠. 이 컨텍스트 단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번 강좌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컨텍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남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컨텍스트 단어 자체가 맥락, 환경, 문맥 내지는 안쪽에 있는 상황 이런 정도의 뜻으로 쓰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서 잘 봐주시면 얘기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셜 컨텍스트가 사회적인 맥락, 사회적인 환경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환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좀 더 무난하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심해서 봐주시고 individual 자체에 여기 지금 apostrophies가 붙었잖아요. 이게 지금 소유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individual 자체가 명사로 쓰여서 사람, 인간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6번 문장에도 이제 individual이 나와서 똑같이 쓰이는 건데 이거 좀 조심해서 person이랑 동의어로 쓰이는 individual 명사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evo 부동사가 있어서 진화하다, 발달하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잘 신경 쓰셔가지고 즉, 이러한 성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성질들은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환경 내에서 진화하고 발달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5번 문장입니다. 5번 문장입니다. For example, people with parents who are self-employed are more likely to become entrepreneurs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who are self-employed 자영업을 하시는 parents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가가 좀 더 될 확률이 높습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연결사 당연히 빵꼬 뚫어놓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사의 주격이 있어서 즉 여기 self-employed까지가 parents를 수식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뭐 뭐 뭐 한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사가 아가 나오고 likely to 이하가 나오는 그런 구조잖아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꽤 구문이 긴 게 수식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self-employed가 자영업을 하는 이런 뜻이니까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뭐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 조심하시고 be likely to 부정사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 be likely to 부정사도 있고 be likely 대절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자입니다. After witnessing a father's or mother's independence in the workplace an individual is more likely to find independence appealing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장에서 independence 독립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witnessing 목격을 한 이후에는 그 사람은 독립적인 것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장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본 후에 개인은 독립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되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 얘기일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위에 5번 문장에서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직장 내에서 독립적인 것을 보여준다.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은 회사에 애들을 데리고 간다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식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철물점을 운영을 하는데 내가 하는 철물점에 우리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철물점에서 내가 일하는 걸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즉 여기서의 워크플레이스는 자영업을 하는 곳에 대한 워크플레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워크플레이스니까. 그래서 더로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직장 내에서 독립적인 모습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주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은 더 독립적인 것이 매력적이라는 걸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았죠. 다음 거로 가보겠습니다. 7번 문장입니다. similarity 나와가지고 또 연결서 나오는 거 잘 봐주시고 People who personally know an entrepreneur are more than twice as likely to be involved in starting a new firm as those with entrepreneur acquaintances or role models 이렇게 나옵니다. 단어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Personally 개인적으로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be involved in이 나와서 뭐뭐에 관련하다 관여되다 이런 뜻이었고 여기 도즈가 있는데 이 도즈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받는 도즈인데요. 이쪽을 잠깐 보시죠. 제가 도즈가 좀 중요해서 도즈에 대한 중요 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써놨습니다. 도즈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끝. 이것만 좀 알아주시고 일단 대명사로 써서 뭐 저것들 저들 그들 이렇게 해서 these와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these는 가까운 거를 모아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도즈는 좀 먼 것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가 있어서 도즈후나 도즈후매 형태로 돼가지고 사람들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복수의 사람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도즈프레젠트 이렇게 되면 출석자 도즈초슨 선택된 사람들인데 여기 도즈하고 프레젠트 사이에 뭐가 생각된 거예요? 도즈후아 프레젠트 도즈후아 초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대어라 도즈후세이세우 이렇게 나와서 이거 어때요? 도즈후 이렇게 나와서 뭐 뭐 하는 사람들 뒤에 동사원형 나오는 그런 형태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즈가 that 오브하고 도즈 오브에 이런 식으로 형태로 나와서 앞에 나온 복수명사 대신에 사용을 하는 거죠. 즉 문장이 한 개인데 한 문장 내에 똑같은 명사가 두 번 나오면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명사가 중복되면 death로 쓰고 복수명사가 중복되면 도즈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his speech and behavior were those of a criminal 이렇게 나오죠. 그의 말과 행동은 오버 크리미널 범죄자의 도즈 말과 행동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도즈는 speech and behavior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즈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장 내에서 명사가 두 번 중복이 되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복수니까 도즈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봐주시고 이 3번 패턴도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죠.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형홍사로 써서 이제 그것들이 저것들을 이렇게 되는데 뭐 in those days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뭐 those things happen 이렇게 나와갖고 도즈가 things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가지고요. 이 도즈의 패턴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에 패턴을 벗어나는 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도즈는 완벽하게 커버하는 거니까 좀 신경 써서 잘 봐주시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acquainta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acquaintance는 아는 사람 지인 이런 뜻입니다. 아는 사람하고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friend고요. acquaintance는 지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될 게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돌아가서 해석을 한 번 해볼게요. 자 시밀레리 비슷하게 people who personally know an entrepreneur 개인적으로 기업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I'm more than twice as likely to be involved in starting a new firm 이렇게 나오죠. 회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에 관련될 수 있는 확률이 두 배가 더 높아진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as those with no entrepreneur acquaintances or role model 기업가의 지인이나 혹은 기업가 롤모델이 no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기업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데에 관여할 확률이 두 배 이상이 된다라는 해석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more than twice as가 나와서 여기 지금 more than twice as가 나오고 여기 뒤에 as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괜히 연결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배수사 비교 표현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좀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배수사 as one급 as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배수사 비교급 than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more than twice as 이렇게 나와서 as likely to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more than twice 나오고 as likely to 이렇게 나와서 여기 지금 as, as는 이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좀 잘 봐주시고 그래서 more than twice as, as 이렇게 나오는 여기 지금 보시면 my workroom is twice as large as my bedroom 이렇게 나와서 내 작업실은 내 침실보다 두 배 정도 크다 이런 얘기인데 이 twice 앞에다가 more than twice as large as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작업실은 내 침실보다 두 배 이상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나 크다도 되고 두 배 이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새 more than은 그런 식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면 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wice larger than으로 써가지고 배수사 비교급 than을 쓰는 방법도 있고 대신은 twice the size of my bedroom을 써가지고 이제 명사 오브를 쓰시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 배수사 비교급 방법은 나름 중요합니다. 그리고 twice as, as를 쓴 이런 얘기라. 그런데 여기 as하고 지금 그 중간에 비교되는 구문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as가 나와서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가지고 의외로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be involved in은 뭐 유명한 수거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acquaintance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연결해서 봐주시면 괜찮았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장에 문법사항이 많은데 조금 주의해서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쇼 다음에 목적어를 받는 접속사가 두 개가 걸쳐서 나와서 이 end를 기준으로 해서 목적어 두 개가 나오는 걸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투비 패턴 잘 봐주시고 그래서 본투비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가 있고 본투비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으며 이 뭐뭐가 되기 위해 태어나다와 원래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투비를 따로 떨어뜨려 보면 기업가가 되기 위하여 태어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목적의 용법으로 쓸 수 있는 얘기를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포텐셜 나와서 잠재력이었고요. 명사로 쓰인 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투 비컴은 어떻게 돼요? 즉 기업가가 되는 잠재력 기업가가 될 잠재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패턴 봐주시면 되겠죠. 2번 문장입니다. whether 나와서 뭐뭐인지 아닌지라서 접속사로 쓰여서 동사 앞부분을 전체를 지금 주어로 받은 그런 패턴이 되겠고요. 접속사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function, environment, 단어 조심해 주시고 does와 doesn't는 대동사로 쓰여서 become을 대동사로 받은 그런 패턴이니까 조심해서 원래 문장 형태도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결사 주의해 주시는 3번 문장인데요. trait과 characteristic의 구분이 중요했죠. 그런데 우리말상의 어떤 해석은 거의 비슷하지만 trait 계열의 단어들은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characteristic 단어 관련 해석들은 구별되는 성질, 다른 것과 차이가 나는 성질 이런 정도의 뜻이었기 때문에 두 단어가 논리적인 패턴은 좀 달랐더라라는 것을 꼭 생각해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기 캐릭터가 있고 여기는 characteristic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잘 봐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분사 고문 이제 be associated with 수거를 이용해서 이제 분사 고문이 나왔는데 여기도 원문 which are commonly associated with entrepreneurs가 나오는 거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버타임 표현 조심해 주시고 동사 evolve 조심하시고 명사 individual 잘 봐주시고요. 그죠? 소셜 컨텍스트에 대한 해석도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장에 연결사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people with parents 부분인데 people이 주어고 그 다음에 전치사고 나왔고 관계사절이 나와서 지금 people이 주어고 동사는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식어가 굉장히 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be more likely to 나온 거 표현 조심해 주시고 self-employed 단어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자 뭐 전치사의 목적어 잘 봐주시면 되고 단어가 witness라는 단어가 있어서 목격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independence도 사실은 내용상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건 맞습니다. 여기 independence가 나오고 6번 문장 뒤에 다시 한 번 independence가 나오니까 여기 단어를 비워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공통적인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단어를 잘 봐주시고 핵심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individual 다시 한 번 나왔고요. more likely to 다시 한 번 나온 거 잘 봐주시면 되고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오형식 패턴이어서 독립적인 것이 독립성이 더 매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었으니까 잘 봐주시고 어필링 단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장입니다. 그래서 연결사 또 빵꾸 또 넣어놓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배수사 비교금이 나와서 이거 more than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twice as one group as 이렇게 가는 겁니다. 1번 패턴이었죠. 그래서 twice as large as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붙었던 more than은 어떻게 돼요? 이 twice 앞쪽에 붙여서 my workroom is more than twice as large as my bedroom으로 쓸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셔서 봐주시고 2번, 3번의 다른 패턴도 잘 봐주시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be involved in 수거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as는 배수사 표현법에 연결되는 as였으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도우스가 있어서 사람들을 받는 대명사였고요. 이 도우스의 패턴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는 거 말씀드리고 acquaintance란 단어는 꽤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잘 봐주시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해석 조심해서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잘 따지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vocabulary도 의외로 중요한 단어가 많았으니까 어휘, 하나도 빠짐없이 잘 외워주시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1번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개인과의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